지구촌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여행 행복한 인생의 청춘 이종화입니다. 오늘은 필리핀 코론 부스완가 아일랜드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인사드립니다. 1박을 지금 하고 호핑 투어를 위해서 지금 나서고 있는 시간이 아침 7시 50분인데요. 벌써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작은 스윙풀 그리고 옆에 바로 바가 있구요. 공용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고 나무로 만든 객실이 17동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이는 곳은 식당입니다. 아주 다양한 음식들이 또 이렇게 현지 생선 중심으로 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숲은 야자수와 바나나 그리고 이름 모를 많은 나무들이 현재 있구요. 자연의 소리들이 현재 들리고 있죠. 아주 좋습니다. 한국으로 이야기하면 휴양림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조용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손님들도 그리 많지가 않구요. 가격도 숙박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아 나치잖아다. 그렇군요. 어떻게 해. 와이프와 잠시 토킹했습니다. 마닐라 공항 터미널포에서 비행지로 약 40분 거리 코론 공항에 도착을 해서 차량으로 20분 정도 이동을 하면 바로 이곳 부스왕가 아일랜드 파라다이스 호텔에 도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많은 손님들이 아침 여행 준비를 위해서 분주한 모습입니다. 이곳은 인포메이션 센터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벌써 와서 기다리고 있네요. 저기 호텔 투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